국밥 전문점 메뉴는 돼지국밥, 오징어볶음 등 모든 요리에 신선한 재료와 천년 조미료를 사용하여 담백하고 건강한 국밥을 제공하며 특별 메뉴도 판매하고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의 국밥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인기 맛집입니다. 옥교 국밥은 울산 중구의 대표적인 전통 국밥 맛집으로 신선한 재료와 정성스러운 조리로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적극 추천드립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